울진군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극복과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비해 해양신산업 육성 등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다양한 정책사업을 심도있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군은 수심이 깊은 대항의 축소판이자 각종 자원의 보고인 동해의 특성을 바탕으로 해양과학연구에 대한 국가적 필요성에 부응하고 해양관측 연구조사 장비의 무인화 및 국산화 기술 개발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등 해양을 중심으로 한 신산업을 적극 육성하여 경북해양과학연구단지를 해양전문 실리콘밸리로 조성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해양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과 미래성을 일찌감치 내다보고 해양과학연구에 특화된 성장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R&D 사업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행보에 나섰습니다. 울진군은 해양과학산업 분야에 있어서 기반이 부족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지난 민선 7기 3년 동안 다양한 해양장비 산업 기반 조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그 결과 수중글라이더 핵심 부품 장비 기술 개발 및 운용센터 구축 사업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수중글라이더 핵심 부품 장비 기술 개발 및 운용센터 구축 사업은 2020년부터 5년간 죽변면 호정리 1원에 227억 원을 투입 수심이 깊은 바다를 자율 운항할 수 있는 수중글라이더의 핵심 부품을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4월 해양수산부 공모에 최종 선정돼 1차 연도 연구개발 국비 10억 원을 확보했으며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주축이 돼 2024년까지 기술개발과 경북해양과학연구단지 내에 운용센터 구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수중글라이더는 전량 수입에 의존해왔으나 국내 기술로 핵심 부품과 장비가 개발되면 연안 중심의 부위관측 한계를 보완해 외해영 및 깊은 바다까지 관측 영역이 확대되어 저비용 고품질의 해양관측 정보 생산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또한 센터 운영, 관련 산업의 교육 훈련, 기업 유치 등으로 지역의 고용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울진군은 향후 수중글라이더 기술개발 사업을 시작으로 동해안 지역 해양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및 산업화를 통해 환동해권 해양과학 R&D 거점을 형성하고 미래 신성장 산업 발굴을 위해 더욱 심혈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울진 방송 단신이었습니다.